자, 여러분들 지난 2016년도 어떠셨습니까? 2017년도에는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래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좀 더 주님의 은혜 아래 풍성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나는 인혜를 원한다고 했죠? 누가 인혜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혜를 원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30년, 40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참 부부가 갖기가 쉽지가 않죠? 다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할아버지는 식성이 달랐는데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김치를 안 드세요. 이렇게 탁 익어서 약간 숙성되고 발효되고 하수 냄새가 이렇게 풀풀 나는 그런 맛있게 익은 김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김치가 정말 입에 맞게 딱 맞게 익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일 또 이 김치가 나오면 참 맛있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또 상을 받았는데 익은 김치가 아니라 생김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내가 아주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매일 김치를 좀 삭혀서 익혀서 올려주면 안 되는가 그렇게 이제 매일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생김치예요. 맛있게 맛이 딱 들면 끊어져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주 불만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익은 김치를 안 내주는가 했더니 익은 김치가 뭐가 맛있네요. 생김치가 맛있지. 할머니는 생김치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맛있는 것을 매일 올려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담궈가지고 아주 정성껏 하수 맛있게 생김치를 올려드려요. 이거 맛있다고. 할아버지는 매일 생김치를 드시면서 아주 기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좀 화가 나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맛있게 익은 김치를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맞지 않는 관계를 인해서 조금 늘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식성에 맞게 조금 맞춰주면 되는데 할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생김치가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관계는 불편해도 그럭저럭 지나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춰드리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맞춰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사람관계는 좀 불편해도 눈 딱 감고 지내면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맞추지 못하면 누가 손해죠? 우리가 손해죠.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주 대신은 하나님을 맞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하서 6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오라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인혜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4배 맞을 때 기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 누구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혜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죠? 우리 욕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아느냐? 물어봐요. 욕에게.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아느냐?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구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그 별이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우주에. 이렇게 많은 커다란 우주를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많고 많은 우주 속에서 조그만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의 너비를 아느냐? 이 땅의 너비를 아느냐? 여러분도 아십니까? 모르죠? 측정한 결과 한 4만 킬로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비 살던 이때는 지구가 사람들이 둥근지를 몰랐습니다. 지구가 평평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육지 끝에 바다가 있죠? 그래서 육지가 있고 그 끝에 바다가 있고 그런데 바다는 물이잖아요. 흘러서 넘치기도 하고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일정한 모양이 없죠?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떻게 저렇게 끝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분들은 생각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호수에 보면 가에 언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논에 물이 고일 때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건 가에 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기 멀리 가면 바다 끝에도 그렇게 바다를 가주는 어떤 언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맞아요? 아니죠? 우리는 지구는 둥그러요. 이 둥근 지구 안에 바다가 어떤 가두는 육지가 없이 그냥 육지가 있고 그냥 바다가 있죠. 이 바다는 그냥 동그란데 그냥 표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쏟아지지 않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육지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 넓고 넓은 바다를 형성하는데 바다가 평평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동그랗게 있죠. 어떻게 동그란 지구에 바다에 있고 육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을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를 운행하시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만물을 한 손에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행한 모든 이 수천 명의 수천억의 사람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한눈에 들여다보시면서 그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아까 봤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혜를 원하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사는 지금의 예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안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신앙심이 있는 분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제는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거죠. 본제물 드리면서 이 말도 우리가 그냥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혜를 원한다는 것은 인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인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혜는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인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마음 없이 앉아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충성을 다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거라서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떤 물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참 이렇게 지금도 여기 계시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바빴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발벗고 나서서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째을까?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참 많은 식구들이 같이 살아요. 요즘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남편 밥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뭐 해줘야 돼요. 얼마나 식구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십몇 년 전에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방 들고 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올 때 얼마나 빚내고 옵니까? 천만 원 넘게 빚내고 오잖아요. 그런 막중한 빚을 가지고 한국에 가방 들고 옵니다. 잘 집이 없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그 중국 돈 가지고 빚 냈죠. 그리고 한국에서 쓸 것 소빗돈 조금 갖고 왔죠. 얼마나 그 돈이 진짜 금덩어리 같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일자리 잘 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그 돈, 그 금 같은 돈 다 써버려요. 중국에서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돈을 다 써버리면 어디 이 한 몸 누울 데가 없어요. 잘 곳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부부는 한국에서 와서 이 부부가 가방을 들고 일자리를 구하다가 묶고 했어요.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 집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너무 초라하니까 두 부부가 가방을 가지고 끌고 밤새도록 걸어 다녔대요. 어디 가는 것처럼. 밤새도록 걸었대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난번에 사회관 할 때 제가 물어봤더니 집이 없을 때 잘 데가 없어가지고 건물 안에 보면 이제 저녁이 되면 문을 닫죠. 현관문을 닫으면 그 안에 보루받고 종이상자 그죠? 물건 닫는 거 그런 상자를 이렇게 펴놓으면 그게 바람도 막아주고 좋대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일을 하던 집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자꾸 있지 않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아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녁은 됐고요. 전철 안에서 전철 대합실에서 계속 계속 기다리다가 저녁이 됐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전철 타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해서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합니다. 대합실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을 아시는 이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랑의 집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숙소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떤 분은 막 날 붙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내나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누가 해준 밥을 앉아서 따뜻한 밥을 앉아서 먹어봤대요. 평생에 처음으로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느껴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을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인해라는 것입니다. 이 인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끼 밥에도 감사하고 간격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너무 좋았는데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국에 익숙해지고 막 이러니까요. 갑자기 사랑의 집에 토요일날 와서 여러 명이 자는데 너무 불편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난 저 사람 코 골아서 같이 못 자겠어요. 저 사람 밤새 얘기도 안 하고 떠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내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나 왜 더 편하게 안 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국에서 노예된 자 되어서 정말 허리가 부르지도록 일해야 했고 먹을 것 없이 힘든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그래서 울고 울고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 그 깊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 잠깐 하는데 그 잠깐 하는 그때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고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십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하죠.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불평 다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거주할 수 없어가지고 이동 생활 가운데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고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가난한 땅에 와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가난한 땅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어요. 어휴구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을의 수확을 보면서 그 풍성한 그 농산물로 그냥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어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바라봤더니 야 저 신은 어쩌길래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잘 살게 하지? 이제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고 그래 나같이 못난 신을 너가 섬긴다고 고생했지 더 좋은 저 신 섬기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하신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알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 세상 사람들 따라서 타락과 그 악한 생활 속에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용한 생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언하시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거죠. 왜 채찍에 맞았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다른 걸 더 사랑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호세하수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갓도다 그름으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름으로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갓도다 이 말은 너희의 이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이내가 없어졌어요. 이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죠? 몸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진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내예요. 이내가 없어진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내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좋은 거 하나님 주시오 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가 맞추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자지우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흔들면서 내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아시죠? 주시오. 명령하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잘 몰라서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사기 시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전쟁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천명 가량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 이방인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다시 오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으면, 패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언약괴가 어떤 겁니까? 이 언약괴는 모세가 신해산에서 명령을 받아서 만든 것이죠. 그곳에는 이 언약괴는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와 식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 언약괴는 성막, 지금의 성전이죠. 이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에 보관하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의 상징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면서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이 사람들은 있어요. 자, 언약괴가 중간에 딱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서니까 모든 흐르는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을 기억하고 야, 이 전쟁에서도 언약괴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해서 언약괴를 갖고 왔어요. 그때 홈리아 비나하스도 언약괴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괴가 그 전쟁터에 떡하니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승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까요? 반대가 됐어요. 블레이셋이 이겼어요. 지난번에는 4천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한 3만 명이나 이렇게 더 많은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언약괴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왜 집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복 받으려고 십자가 목걸이만 탁 달고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지 알고 항상 휴대폰에도 십자가 탁 달고 다니죠. 부족과 같이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괴를 부족처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언약괴만 있는 곳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 즉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죠? 인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난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언약괴만 갖고 갔는데 더 많이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마음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자식이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야죠. 고백해야죠. 그런데 그런 고백은 하나도 없이 언약괴만 갖다 놓으면 되는지 알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 아주 그냥 예배를 딱 드리고 몸 드려 새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새해 첫날 예배 한번 툭 드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1년 내내 복주실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시면 참 좋아하시는데 신앙생활 3년, 4년, 5년, 6년 하시면서도 매일 난 예배를 안 드리다가 신년에만 와서 예배를 몸 드려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린 거 봤죠? 2017년도 아시죠? 복 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탁 도장을 찍었는데도 복을 안 줘. 그러니까는 야 이런 곳은 필요 없구나 하면서 야 너희 여기보다 더 잘하는 데 있다. 진짜 복 주는 데 있다. 하면 솔깃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교회를 사업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아가면 나한테 돈이 많이 떨어지고 월급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이만한 사람들 만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모여 있고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러니까 장사할 목적으로 영업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들이다 보면 이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목적으로 왔었는데 하나님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와서 사람을 훔쳐가요? 이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양을 뺏어가려고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중사랑교회를 다니는데 더 잘 가리키는 곳이 있다고 오는 사람의 말에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나한테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펑펑펑펑펑펑 부어주는 분인 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몸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흔적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은혜를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내가 편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못에 이 손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견디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